레디, 셋, 쓰리, 투, 원, 고쇼! 오늘은 베이블레이드를 쐈습니다. 여러분 베이블레이드는 오랜만인데요. 그래서 슈퍽킹이 되면서 엄청난 베이블레이드로 등장합니다. 먼저 뽀동이가 선거님이 못 참고 개봉을 했어요. 브레이브 이름 하여. 이름은 브레이드 발키리고요. 이것도 보고 드라이버도 보세요. 자 이제 오늘 개봉할 거는요. 얘는 이거 치우고 오늘은 제타클래스랑 블러디롱기누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블러디롱기누스도 나왔기 때문에 개봉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안전거로 뜯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까운데. 짠! 일단 이걸 뜯어볼 겁니다. 자 브레이크홀베키링 저의 클락! 자 먼저 저는 제트 아클래스랑 이걸 뜯어볼게요. 뜯어놓은 건 편집으로 하고, 편집하고,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버 다 이거 할게요. 근데 여기 런처도 있네요. 이게 되게 좋아. 이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뜯지? 아니 그냥 이렇게 다 뜯으면 확체해서 봐봐. 나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편집의 힘으로 가! 타! 자 여러분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자 중간에 꼬동이가 안 말할게요. 그래가지고 좀 중단이 됐는데. 먼저 얘부터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버. 자 일단 확인을 해보죠. 잠깐만요. 아클래스는 꼬동이니? 자 여기는 용의 다손 용으로 이걸 이렇게 어택 공격으로 하는 애고요. 이 드라이버는 모르겠고요. 요거 디스크는 아니 드라이버는 굉장히 뭐 큰 역할을 할 거 같죠? 자 지금부터 조립 시작합니다. 챔! 가! 자! 아! 짜! 전혀 방법까지 봐야죠. 자 이제 제트 아클래스는 꼬동이니 선명해 줄 겁니다. 이렇게 아클래스는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니 그냥 시청자분들. 아클래스는 초제트 각성으로 붙였어요. 여기로 부딪히면 제트버스터. 너무 가깝다 잠깐만. 여기로 부딪히면 제트버스터. 여기로 부딪히면 몰. 제트 슛 모르고. 그 다음 이렇게 여기 클립으로 여기 어택 모드. 공격 모드. 어 방어 모드. 어 스페미나 모드.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베일을 자요. 자! 꼬동립 조립해 주시죠. 자! 이렇게 아클래스 변신. 정신 완료! 자 아킬레스는 드라이버의 위치를 왔다 땡겼다 왔다 땡겼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베이 두 개를 갖고 본격적으로 대결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배틀 세팅을 준비했는데 블러디 롱그네스대 제트 아킬레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회전 베이 대 우회전 베이! 레디 셋! 스리 투 원! 고! 슈트! 레디 셋! 스리 투 원! 고! 슈트! 어플텀 롱그네스대! 로제스? 아니 제트? 모스터! 아 이거 뭐야! 제트 모스터! 잘했어 에킬레스! 자 롱기노스가 이렇게 졌는데요 1대 0! 2점이잖아요 베이블레이드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겠죠 원래 유튜버들은 보통 3점이에요 3점? 어 3점 렉입니다 레디 셋! 레디 셋! 3 2 1! 고! 슈트! 아킬레스! 아킬레스 졌습니다! 오오오오! ah! 또 졌습니다! 2대 0! 마지막 한 점 남았네요. 상관 4개입니다. 이겼다고 해놓고서 왜 또 좋나요? 롱기뉴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텍인데. 롱기뉴스가. 레디. 잠깐만요. 레디. 지금 저 준비 안 냈습니다. 레디가 아닙니다. 레디. 잠깐만. 이게 좌회전과 우회전이 있는데 지금 우회전으로 끼워놨네요. 좌회전으로. 레디. 셋. 셋. 스리. 투. 원. 고. 슛. 1대2. 1대2 상황. 지금 아킬레스가 버스트 피니쉬를 내면 4대1로 아킬레스의 승.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블러디 롱기뉴스가 버스트 피니쉬를 하면 3대2로 블러디 롱기뉴스의 승. 이번에는 내가 승. 이길 거야. 네. 잠깐만. 근데 2대1이니까 끝난 거 아니야? 아니 3등을 이기. 아 3등을 이기. 원. 고. 슛. 와. 정말 대단합니다. 무서운 기세로 건물하는 롱기뉴스와 아킬레스. 아. 3대1. 제트 아킬레스 승. 제트 아킬레스 승. 제트 아킬레스 승. 고정기와 뽀뽀의 벨트 모양. 영상이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